미츠야 사이다 탄산소리봐 어 맞잖아 우리 팀이잖아 14 한번 할까? 5-6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저게 metadata 자유 잡았네. 와우 아 시간상 안되겠다 아 기만 채웠던 와 이게 안되겠구나 와 아 힙이 안반네 야 이거 너무 센데 안받아서 이건 너무 아픈데 화이팅 화이팅 이겨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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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이 팀에 옆으로 쏠렸다고요? 아 그러네 아 글이 글이 그건가봐요 아 글이 삐져나와서 그런가봐요 실수 고칠게요 열판 아 저기 후딜이 너무 짧다 배공이 아 아 야 뭐해 길을 또 날려먹네 글씨가 아마 커가지고 그랬던거 어이구야 이게 뭐냐 어 왜 맞지? 막았는데 와 뭐야 왜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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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코 댄스포 팔로우 아 아 아 아 가드가 안됐네 오 얘 기 뺐다 나이스 기 뺐다 아 채배명 드림투니임 어서오세요 이건 놈진 유젓인거 아니에요? 닉네임만 보면 놈진 유젓인데? 야 이거 뭐야 굼보 아 지금 맞아야지 마무리 오케이 아 간장평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게요 축구 박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노래 듣는 재미로라도 할 것 같은데 풀세는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넣었지 에? 2149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저거? 아니 엘리잔 사람들 장인이네 그러면 아 저렇게 어려웠어요? 나 몰랐네 진짜 몰랐네 진짜 몰랐네 진짜 몰랐는데 그렇게 어려웠구나 공부가 그렇게 어려웠구나 공부가 아 그냥 뺐으니까 괜찮은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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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나 안쓰네 그냥 쓸 줄 알았는데 참았는데 올바른 라인이 있더라구요 예쁘긴 해 오예 정들였나 안쓰린다 오예 궁뎅이 오오 마무리 좋았는데 다크웨이 오웨이 오 뭐야 1타가 홈이 오우와 조금 맞으면 이래 되는구나 아 피가 조금 많았으면 아깝다 아 실수 안먹는다 아 잡았노 아 바보 개개 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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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다. 아 어이가 없네 와 저게 동시 히트 돼가지고 인선풍이 안맞았어요 캔슬돼가지고 와 이게 플레임 빨라져가지고 맞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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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아 억울하다 이럴때가 되게 억울해 아 아 아 아 와 왜 안맞노? 미아님 62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남인물들어보세요 와 이럴만무야 흰 면이라? 흰 면이라? 안맞을줄 알았는데 잘 맞았네 아 맞다 아 끼어들면 안되는데 2타까지 벽콘 너무 아파요 우와 천재 아 맞다 엘리자였지 아 미아님 못허어요 나이스쿤님 못허세요 우와 우와 와 이게 들키가 안되네 짧다 보디 어이구야 집중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죽는다고요? 기술이 너프된다 이 말인가 아 무서워 아야 이게 왜 안맞아 어이구 오오오오오오오오 쩐다이 처음으로 철권이 원래 그랬듯이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 3달은 재밌을거에요 3달 지나면 똑같을걸래 아마 다 적응해가지고 벌써 야 이거 왜이렇게 때려 바보야 어어? 이게 안되네 어어? 우와 확장인가 쉿 에이 망했네 어 진짜요? 랭크 초기 한다고요? 그러면 좀 더 재밌겠는데 할 맛이 나겠다 싱송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깝 오오 오피셜입니까? 아우 쑤 아아 아우 좀 너무 질렀네 내가 야 이클났다 아이고 이클났다 나이스! 와우 좋았다 수.. 수플렉스 LK 헬로 아 아 몇이었지? 3이었나? 3이었던거 같다 아 오케이 정축 좋아요 아 아 아 조커 아 철콘도 같이 삭제 아 근데 기가설이 진짜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캐릭이 너무 어렵던데 아 나 진짜 잘 들었고 뺄그쓰 안 변해요 오 왜 맞아 아 제발 저런걸 맞으면 어떡해 아 제발 기가 또있다 저거 기가 또있어 한 번에 옆으로 나간다 이거 나이스 차악 차악 바닥에서 맞은거지? 바닥에서 맞은거지? 쪼르르르 그렇지 네임드 도토링 아니 도토링님 이제 기가싸시는거 보면은 와 기가싸기네 이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진짜 할게 없더라고 너무 할게 없던데 야 이거 초풍 밀수했지 뭐 얌 왜 안나가 넓게 소위 오오 저게 비키가 되게 하는구나 오 오 오예 왜이렇게 되는 거시 위험하다 야위 위험하다 야위 야위 미친 스팀 얘한텐 아이씨 좀 나가라 초폼 영농하잖아 아우 바보아 아니요 인트로는 제가 직접 만든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제가 만든거에요 아아 농구 것처럼 날라가네 이야 담았노 이야야 홈볼을 진짜 기깔라게 때린다 뭐야 만들지 몰랐는걸 많았나 오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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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가 풀었다 예 이겨보자 홉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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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따라가자 미친 스탠 이게 피해지냐 제발 그만해 아 갓 제 생각엔 쿠니 미츠가 아닐까 호밍에 잡혔다 100만 그루브 아 늦었나 야 너무 아픈데 켜 아 뭐야 이게 안맞나 공중에서 안맞나 아 아닐라면 이렇게 맞는구나 우와 콤보 봐 아 진짜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시즌4가? 아 이거 그냥 태력과 지겨워서 하고 있는데 아 색깔이 이거랑 비슷했구나 티온님 어서오세요 티온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왜 안은 뒤머리 이걸 어떻게 안했어 커미스틴 builds 도래야 여기도 buenas 이것 Veterans 오우우우우우우 הוא 기로리 좋아요 여기에 피드백 신청해 알겠습니다 256도 원스모어알 툴 스모어 아 . 노이스! . 어? 아니 만원 후원 뭔데요? . . . 자, 이거 보세요 어떡하지? 야! 위험하다 나이스 멀리 보네 그냥 어? 죽었었다 멀리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헤딩 나가는구나 라운드 원 파인트 우와 야 이거 콤보 봐요 저거 어려운 거 아니야? 데미지 거의 나왔네 갓 때리면 죽어야죠 아니 공찬 가겠는데 왜 그냥 어어 콤보 대박이다 진짜 아유 왜 뭐다 안녕하세요 아우후 오예 좋아 역전고 역전고 나이스 야 이걸 안왔네 먹지마 내피 역머리 좋았고 막을걸 야 이거 백댁치다 맞았나 여기서 딜을 다 쓰게 하기엔 낫다 그냥 앉지 말자 이거 기 다 쓰게 하기엔 낫다 아이스 와 막았네 잘했다 기 두개인데 어떡하지 트윅스민이 뭐 어서오세요 기 두개인데 아이스 덤벨 기 두개 키 탁 중 이 왜 안허신이 날았나 자 오케이 유소님이랑 독종님 요거 10점 끝나고 해볼게요 렉매 아니죠 근데 버릇이죠 저거 저렇게 안는거 안돼 뭐야 이렇게 맞나 바닥으로 안맞았다 영상 찍는거 쉬워요 그 저거 뭐야 엔비디아로 찍으면 좀 쉽습니다 하지도 그냥 아유 아유 아 명승 다행이다 조쿠야 지혜야 지혜 왔나 지혜 왔나 아 알았네 아이씨 초쿠야 야 이거 왜 맞는데 야 저거 못하겠어요 요새 이리 너무 바쁘시구나 야 이건 피해 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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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야 캬아 나이스 아아 와 와 콜라 나 이거 칠 칠 칠 아 실수 파랑님 어서오세요 SSR 리펙트가 뭐에요 스릴룩인가 아 아이씨 허술하다 맞았다 우와 대박 길을 진짜 안 아끼고 많이 쓴다 엘리지아 기가 잘 쳐서 그런건가 왜 맞아 아 슈퍼레어 아 그래서 ssr 이구나 층어는 피케를 해줘야 하고요 뭐야 어휴 똥게 엘리지아 왜 맞아 와 길게 만드는구나 헬로우 와우 죽었다 이거 다 맞는구나 와우 왜 맞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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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국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공유해도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올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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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Xi 아이씨 나은 아이씨 아이씨 아으 또 늦었나 아 이거 너무 아픈데 한 번 더 쓸 것 같다 와 잘 돌았다 대구 가세요 오 입어맞았다 아유 다행이다 컴이 위에서 맞아도 확정이 있고 밑에서 맞아도 확정이 있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주시1님 안녕하세요 아 초풍인데 아깝다 오 쉿 기상키 카운트 났네 아 이거 안됐나 나이스 야 이거 이겼다 어휴 나이스 야 이거 이겼다 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